안녕하세요 오늘은 뻥스크림 아시나요? 뻥스크림 뻥스크림을 응용한 쌀스크림 쌀과자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쌀과자 여기는 이쁘게 평평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움푹 파는 곳이 좀 위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크림을 부어줍니다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스크롯 올려주시고 다시 움푹 탄 곳을 위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크림을 발라주시고 여기에 이제 초코나 그래놀라 기타 등등 좀 드시고 싶은 대로 올리셔도 좋은데 여기에는 메이플 시럽을 조금 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놀라를 뿌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쌀과자를 움푹 파인 곳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시고 위에 간단하게 체리 같은 거 하고 싶은 대로 기타 등등 그래서 잘 먹었어요 얼굴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는 묻히면서 먹어야 돼요 와, 먹기 되게 힘들고 맛은 어떻죠? 음, 맛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네,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디저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보았고요 간단하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떡과자로 아, 똑같은 말인가? 쌀떡과자나, 쌀떡과자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들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벌크로도 팔고 그래요 1kg 단위로도 팔고 한 100개 가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도 드실 수 있고 매장에서도 디저트가 너무 없으시다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에 조금 드실 수 있도록 나가시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있는 걸로 휘핑 같은 거는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가정에서도 카페 느낌도 나고 어...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게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좀 재밌는 영상으로 뭔 재밌는 건가? 네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좀 남겨... 남겨주시... 남겨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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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